기관총 이고 로켓 이고 소용없었습니다. 우릴 밟고 지나갔습니다. 기관총 이고 로켓 이고 소용없었습니다. 나머지 대원들은 어디에 있나? 모두 전차했습니다.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 말 겁니다. 자리 다쳤나? 아, 아닙니다. 그럼 잘 들어. 지프가 이 탱크를 타고 다리를 건너 비탄에 사질한 놈을 잡는데 방해가 되는 놈들은 멋절리 날려버릴 거다. 정신 똑바로 차려라. 너희들도 지프와 함께 가나? 스켈업은 어둑합니까? 훈련받은 건 놨다가 뭐에 싸먹을 위해?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무작은 아니야. 지프에게 붙어있어.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. 알겠습니다. 상사님. 탱크 고마워요. 저걸 보니 안심이 좀 되네요. 내가 여자 마음 꽤 뚫고 있지. 5 scoge 4 스틱 0 1 2 2 2 3 도망간다! 정신차려! 당했어! 조심해! 아프면 약속 먹으면 된다나! 조심하라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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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Che cosa? 고마워! 치고! 가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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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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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